대학의 생명은 자율성과 혁신 동아일보의 박재명 기자에게 서울대학의 한 사립대학교의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 아주 울분에 차서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혁신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돈을 몇백조 퍼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의 성찬으로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동적인 사회의 특성입니다 어떤 사회가 역동성을 계속해서 발휘하는가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제주체들이 모든 영역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과 문화가 제공되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과 제도와 문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율과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정책과 제도와 문화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입과 관습과 혁일화와 평등화가 있습니다 개입과 관습의 결과는 결국 뭐죠 평준화와 평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지금 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외 기관들의 평가만이 아니고 대학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경영연구원 IMD가 추계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2011년도에 한국 순위는 39위였습니다 전체국가 59개 가운데서 2017년도에는 53위로 떨어졌습니다 전체국가 63개가 거의 바닥 수지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대학의 현주소입니다 한국대학의 현주소는 한국연구소의 현주소이고 한국사회의 현주소입니다 한국대학이라고 해서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대학을 보면 한국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알 수가 있죠 현재 한국대학들은 입시와 재정과 감사 세 가지 측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중앙관료조직인 교육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꼼짝 달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제외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교육부를 설득하는 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해오던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걸리니까 교육부는 전방위로 대학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간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정책 하나 대표적인 교육부의 통제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록금 2회 대학생 입시 선발, 신입생 선발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는 16개의 사립대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학종과 관련 7대 조사로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국 사태를 대하는 관련 대학들입니다 조국 아들 조모가 연세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연세대학에서는 2019년 9월 달에 조국의 아들 자료를 포함해서 대학원 입시 관련된 자료를 몽땅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세대가 모체의 연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라고 봅니다 4년간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보관되어야 될 그런 서류입니다 높은 데서 전화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걸 실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세대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징계도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욱 부끄러운 사태는 고려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맹백하게 위조나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이 조국의 딸인 조민이란 그런 아가씨입니다 당초 고려대는 동문과 학생들의 항의에 접해서 입학 취소 요구에 논문의 하자가 발견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딸 조씨의 논문이 대한병리학계에서 하자 표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다시 고려대학은 뭉개고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만 피하게 되면 조민은 구제될 것으로 봅니다 고려대학교가 역사적으로 그런 발걸음을 걸어온 학교는 아닙니다 그만큼 고려대학 같은 한국의 양대사학 같은 경우도 교육부의 명력이나 지시나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의 대학사에서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명백한 뇌물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정직이나 정의와 같은 것에 대한 열망이나 정신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국가주의의 길,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전체주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잘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 활력을 확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 창의와 혁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대학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 전 분야가 이렇게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강해지는 세계사의 흐름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가 상실되거나 자유가 퇴락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사회가 선진화의 꿈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의 양식이 있는 국민들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의 길이 있고 한쪽은 노예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글도 쓰고 항의도 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대변하는 그런 항의 시위도 참여해야 되고 자유의 길과 노예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 길만이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계속해서 자유가 상실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깊이 깨우치고 자유를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민들 수가 전가하고 또 그런 활동들 뒤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있을 수가 없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오로지 자유만이 자율만이 그리고 그 자유와 자율이 따르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장기 침체는 단순하게 경제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고 자유의 부재와 자유의 상실과 자유의 태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 부작용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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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